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사운드 내 앞에 기절 왼쪽 기절이야 두개만 넘겨라 왼쪽 왼쪽에서 온다 왼쪽에서 온다 오른쪽 따개비로 확인 따개비로 따개비로 하핀 하핀 아래야 기절 된거 어 끌게 바로 앞에 바로 앞에 기절 아니 쭉쭉 밀어봐 오른쪽으로 응 하나 더 있다 하핀 쭉 간다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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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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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 쪽에 있다 아 뛰자 오케이 라스 저기 2번 쪽 같은데 왜 못살리 에이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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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핀 시현이 바로 앞에 붙어봐 이거 건물 소지 태양 소지 이거 하필이야 아 또 그냥 혼자 가자마 이럴거면 아까 바퀴러 부셨으면 편하게 잡으러 가 이 판은 아이고 뱉게냐 와아아아아아아 아 아 오오 허허허 유지우젓이가 늘었다? 핫 역시 갈구 Area 사면만 핫 역시 갈구야 돼 사면만 베를리허스 못잡게 해 놓은데 아 캠광트 오재현 이 꼬리에 내려라 오재현 이 꼬리에 내려라 적 있겠냐고 적 있겠냐고 적 있겠냐고 타이밍 어때? 좋았다 오른쪽이네 오케이 쟤가 못 던지긴 한다 까비 까비 히드백 했다 너무 아쉬운데 지금 쏴! 낙하했다 2층 올라가야지 얘가 위에서 열어놨잖아 히먹으란 말은 없었는데 지금! 올라가야지 올라가야지 폭 떨어졌다 폭 떨어졌다 옥상 올라가야지 옥상 올라가서 꿀짓 바로 쟤 아 드링크 먹을 시간 아! 아 저번에 여유부리지 말라 그랬는데 문 옆 출어 암튼 얘들 왜 이렇게 다 마네킹이냐 근데? 아니 쉽게 쉽게 하는 거 너무 어렵게 한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아 그럼 아 이거 아 아 재헌아 오른쪽 재헌아 너 어떻게 5등 생략력 0점이요